창세기 전 을 3로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음악 자체가 창세기 전 3 오프닝과 굉장히 비슷한 떠오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의 음악들 굉장히 마음에 예전에 수년 전이지만은 3의 윈도우 XP였나 불법 복제 3를 제가 불법 복제를 이용했던 사람 중 하나이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변명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는 있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OST를 따로 다운로드해가지고 MP3로 듣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예스 예스 오케이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되구요 비닐번호는 비닐번호는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예스 최상 창화면 아주 좋아요 그 검은 사막에서 그 검은 사막에서 봐왔던 사실 마비노기 영웅전 때부터 아니지 뭐 저는 한국 온라인 게임들 많이 안 마지막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들 막 했을 때가 와우 시기 때 나왔던 것들이 마지막이니까 예 이 폰트가 왜 이렇게 예 다 이 폰트밖에 안 쓰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살펴봤던 팡야도 이 폰트를 썼죠 음 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마음은 없지만 모든 국내 온라인 게임이 똑같은 폰트를 쓰고 있다면 뭔가 그것부터 예 창작의 결핍을 드러내는 단서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깔끔한 멋진 폰트 하나 따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건 뭐 새롭게 만들진 않는다 하더라도 아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운드 자막은 없군요 세부 조작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제가 오픈베타 시작을 했을 때 설치를 하고서 오프닝 보고 한 10분 정도 끄적여 본 다음에 더 이상 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바타 성성 근데 이 게임 나왔을 당시에 오픈베타 막 시작했을 당시에 좋은 평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난 상황에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부터가 더 좋은 증조는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근데 예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게 참 특이했는데 어쩌면 창세기전이라는 그 이름을 빌린 만큼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캐릭터들이 이제는 커스텀이 없어요 사실 창세기전 온라인이라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오늘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 게임 들어갈 거라고 끄집어 언급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온라인에 언급했지만 그거는 진짜 초창기 이 게임에 이 작품에 대한 막 소식들이 튀어나왔을 때 썼던 얘기고 지금 창세기전 4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부터 온라인 MMORPG라는 게임 에는 집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예 창세기전이라는 그 세계관 의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경험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한 각자 정해져 있는 다른 배경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프닝 자체가 다를라나 제가 했을 때는 예 이 안이었는데 비록 몇 개월 전이라서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노엘이 다른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다르다 아니다 라고는 말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버벅대고 있는게 느껴지네요 지금 60fps가 기본 설정인 게임에서 여러분께는 30fps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어쩌면 버벅뻑어림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3개월 전에 플레이스데랑 그때도 10초 단위로 그냥 뚝뚝뚝 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최적화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굉장히 아 글쎄요 게임에 대한 호감을 오히려 뺏어버리는 프로로그라고 해야 될지 일단 노안 남자 캐릭터와 똑같은지 볼까요 자막이 있다면 가리면 이게 딱 봐도 똑같은 인트로 인것 같네요 바비노기 영웅전도 마찬가지고 왜 다들 이런 스타일의 오프닝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이해 못할 단어들과 환경들을 처음에 던져준 다음에 호기심으로 계속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약간 뭐지 좋은 RPG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시작을 하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이제는 미지의 캐릭터들 등장시키는 식으로 아니면 실제로 창세기전 1,2,3 이런 거 다 따라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끊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전속률이 못 따라잡는다 막 이러네 아 지금 설마 컴퓨터 사양이 문제가 있나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진짜로 나이가 들어서 이해 못할 캐릭터들이 이해 못할 배경 그 뭐라 하죠 그거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면 관심 가질 이유조차 없는 내가 굉장히 다쳐버린 건지는 몰라도 뭐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전을 좋아했던 분들께서 뭐 창세기전뿐만 아니라 게임에 호평을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듣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뭐 오프 벤타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창세기전 스타일의 그림들 3 유명한 그림 그리시는 분 그 분인지 아니면 그 스타일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창세기전 3도 사실 그랬죠 근데 이해 못할 사람들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제피르 펠컨이 임페르노 감옥 요새를 습격하는 사이에 내부로 침투 그리마 연구소를 찾는 것 새로운 게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옵션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완전 밑바탕부터 다시 그려나가려고 하는 게 근데 창세기전 4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백기가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부터 천천히 배워갈 수 있는 기반부터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다질 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분명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해 못할 단어들 막 집어넣는 그 예 그리고 연구소의 실험체를 구해서 우리 전력으로 산는 게 두 번째 그 외에는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을 또 관여하지 말 것 임페르노 파악사건의 경위가 달라지면 역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까지 실패하지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시간 여행이 막 들어가 예 지금 주인공이 달라지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오프닝 컷시는 똑같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노안인가 다른 남자 캐릭터로 있으면 대화하고 있는 얘기들이 달랐습니다 정작 중요할 때 덜렁대는 건 아마도 예 지금 다른 캐릭터들이에요 아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CPU가 컴퓨터를 이 게임을 지금 못 돌리고 있나 왜 버벅대는 게 그런 거 음 CPU 사용량이 조금 위험할 정도네요 이 게임의 사양 옵션 지금 낮춰야 되나 아예 최적화 최적화 일단 플레이를 하다가 끊기는 게 계속 심해지면 사양을 낮추죠 임페르노 3층 진입하기 WST 키우는 오른쪽 클리어 군단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스페이스 파일 금요일 다음 지역 이동 군단이라고 하는 게 저랑 두란 인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CPU 사용량 60-70% 인데 계속 끊기고 있는 거는 그냥 게임 자체의 문제인 것 같고 영웅전설 6 창공의 궤적이었나 그것 또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지만 사실 싱글플레이 게임이었죠 창세기전에 대해서 사람들의 단정적인 결론만 많이 들었다 보니까 오픈베타 시작했을 때는 크게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상 그런 게임인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싱글플레이 게임 근데 이제 채팅창 막 이렇게 켜져있고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아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봅시다 컨트롤러 지원하나 컨트롤러가 아직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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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먹통이네요 잠시만요 이런 류의 게임에 있어서는 컨트롤러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가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요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라 왜 이거 이거 먹통이지 오케이 지금 오늘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쭉쭉 이동인가 조용 메디치가 작전 너 빨리 지나갔다 자 그럼 모두 작전대로 흩어져서 폭탄을 설치한다 폭탄을 설치한 뒤에는 바로 임페르노 루이아 보루스는 날 따라와라 지하로 동지들을 굳자 그럼 모두 무스라 으흠 이끌어보니 넌 이 시대 출신이잖아 감상이 어때? 가슴 한구석이 찡해 하지만 지금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곤란해지 뭐라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 이미 나와 얘기가 있었다면은 제 잘못이지만 오케이 전투가 한창이야 그 틈에 빠져나가자 게임이 지금까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완전 싱글플레이 게임인데 화면 앞에 보이는 거는 MMORPG 스타일의 스타일의 디자인 밖에 안 보이니 지금 딱 보이는 것만 따지더라도 단정 책 겉표지로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최소한 첫 인상은 진짜 지금까지 돈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싱글플레이 게임으로서 갖고 있을 장점들이나 MMORPG 이런 온라인 게임으로서 갖고 있을 장점들이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다듬지 못했지만 예 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깐 지금 상태로 그냥 내놓자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으니까 내놓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걸 오른클릭하여 공격 시작 타겟 정원 F키러 염 왜 이렇게 끊기냐 오케이 F키를 공격할 수 없네 뭔가 그 턴제 타일 베이스 전술적 그 부대 조종을 실시간 이 움직임에 있어서 만들어내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점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조작과 저쪽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작이 서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냥 화면 중앙에 자막처럼 뜨게 했어야 지금 지금 단계가 아마 그 흔한 싱글플레이 게임들 중에 사용하는 그 비법 중 하나죠 캐릭터가 가지고 있을 모든 능력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초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 상태로 키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 시 저기 별일 없나 네 그런데 우리층에 저기 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거긴 신경쓰지 마라 우리 문은 여기를 지키는 거니까 자 안으로 들어가자 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아 음 전반적으로 그거 문제죠 흐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컷신 하나로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해도 전혀 달라질 게 없는 부분이었는데 오른클릭이나 스페이스바 괜찮아요 아까부터 이 그림이 신경 쓰였는데 그건 이스카리옷의 초상화야 뭐 그건 아무려면 어때 잠깐 이런 노엘, 듀란 두 사람은 먼저 연구실로 알겠네 뒤를 부탁 카나 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희들은 누구야 이름들 봐라 보르스, 앙드레야 몇 시간 같이 파티로 다녀야지 기억날까 말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카나, 밀란 창세기전 3 엔딩을 안 봤다는 게 참 아쉬운데 사실 중반을 약간 넘겼을까 말까 인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한 정도가 엔딩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왼쪽 캐릭터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아, 지금 교신 중이야? 교신 중이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게? 와 예, 나이 나이 나이가 든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은 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후반에 가서야 초반에 있었던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스토리텔링 점점 더 그러니까는 싫어지는 게 실제로 그게 아주 그냥 좀 수준 낮은 스토리텔링처럼 느껴져서 그것만 있다면은 잘하면은 당연히 잘하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그걸 하고 있으면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앱, 오케이 자동 밑에 이 노엘이랑 두란이 갖고 있는 능력 오토 이건 또 뭐고 207, 308 체력이야? 4기 같은 것도 뭐고 음 자, 이 순간 딱 시작했으면은 뭔가 이상한 물체에서 누군가를 구출을 한다 꺼낸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워우, 왔다 아, 이제는 내 캐릭터를 만드는 건가? 이제서야?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예, 프로로그를 넘긴다 하면 이 순간으로 바로 오겠네요 오케이 근데 개별 캐릭터들의 개성 생김새와 목소는 있는데 이름은 또 정한다는 게 뭐지? 악당은 용서하자 알았어 내 숨겨 항상 첫 번째 캐릭터 야야 아하 오케이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예, 차라리 검은 사막의 오프닝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 매끄럽진 않죠 그냥 떡하니 일어난 다음에 마을에 던져지고서 이제 천천히 게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건데 내 이름은 노웰 널 구한 사람이야 지금은 그것만 기억해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 설 수 있겠나 잘 들어 지금부터 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싫으면 싫 그냥 생명의 은인을 돕는 이건 너무 강압적이지 괜찮아요 그것보다 듀란 아 내가 조정을 하나? 지금 점선 같은 걸 통해가지고 파티원 전체가 연계를 한다 전술적으로 싸운다라는 게 좀 연결되어 있으면 흥미롭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직 뭘까요 진짜 시작은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몰라도 아 이런 전투 시스템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MMORPG 게임들 와우를 끝내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죠 역동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창세기 전이 태초 이거 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술적인 파티원 간의 배치 및 연계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까지 빨리 가자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나요? 변신의 고통을 어떻게 알지? 저건 또 뭐지? 눈을 저쪽으로까지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음성지원을 해가지고 완전 외곽으로 텍스트를 옮기거나 음성지원 없을거라면 텍스트는 중앙에 뜯도록 했어야지 뭐 컷신들 이런거 멋지다 만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플레이어가 직접 싸울 수 있게 하고 아까 전 그냥 돌아다니는건 컷신으로 했었어야 되고 액션은 멋있을거니까는 멋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플레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종을 뺏어가고 이동하는거는 뭐 어떻게 해봤자 이동하는 그것도 그냥 넘길 수 있으니까 조종을 뺏어갔어야 모르겠어요 온라인 게임들은 원래 그 흐름을 어떻게 잡냐가 뭔가 이상한.. 이런저를 동료로 삼아도 괜찮겠나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텐 이 사람의 힘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복수해야 하니까 함께 가자 아까 그 남.. 흠 컨텍스트가 없어요 컨텍스트가 배경 텍스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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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동.. 음.. 멸망하려고 하니까 이거 한 다음에 아까 그걸 한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는 더 좋을 뿐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어쩌면 로어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개별 사건들의 흐름보다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걸지도 흠흠 오 마이갓 이름들 진짜 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창세기 전작들과 연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날개짓은 갈수록 낙폭해졌다 흠흠 우리는 결국 에스카토스를 공중에 띄워야 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에스카토스는 뜨거운 논쟁의 열기에 휩싸였다 역사의 변경이 과연 허용되는가 안탈리아의 주민을 에스카토스에 데려와도 괜찮은가 하지만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자 이제 에스카토스는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다 각양각색의 시궁이 넘나드는 교차점이자 각자의 행렬을 가늠하는 나침반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파멸일까 아니면 번영일까 직접 봤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건 마장기와 대적할 정도의 힘이라니 그 정도는 돼야 난리를 치른 보람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어났나 보관 그림 컷신일 때만 문장 단위로 넘어갈 수 있군요 1 눌러도 되나? 에이 선택지가 있을 거다 기억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아까 전 시공간 우주선 안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새롭게 불시착한 차원 안에 있다는 거야? 나는 그 중 하나를 너에겐 분명히 놈들에게 대하지만 그 전까지 오케이 이해했으면 일단 나가지 오케이 차분히 이제 천천히 좀 알려주려고 할까요? 아직도 프로로그야? 와우 카스트라 길드의 루크 한센입니다 루크?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러시 새 멤버가 생기면 이바나스 길드에 보고하고 등록하셔야죠 등록하지 않으면 에스카토스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 알고 있어 이전처럼 연구지구의 이바나스 길드 건물로 가셔서 도대체 언제 이야기를 아직도 할까? 그럼 일단 이바나스 길드부터 가자 그렇군요 여기가 에스카토스야 이곳은 시공간을 사이라고 할까? 자세한 건 천천히 알아가 이곳은 에스카토스에서 연구지구에 속해 있어 오케이 지금 알았다고만 계속 넘어가겠어요 더 질문하지 않고 오케이 다른 플레이어들 대화하고 있는 게 계속 보이는데 여기가 허브라면은 사람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오픈메타 이후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오프닝 지역엔 아무도 없는 건가? 아 끊기는 거 너무 심하다 그래픽 설정 좀 낮춰야 되겠어요 그래도 끊기는 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전체화하면 이게 문제였려나? 간혹 가다가는 이런 걸로 끊기는 게 달라진 애들이 있으니까 넙 그래픽 세부 설정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수직 동기와 창화면에서는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상한 건가? NTS는 이끌까? 다음번에 물음표 다 무늬 이동 및 카메라 조작 알겠고요 노블대화 선택지 시간의 모래 사건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시공균열 다양한 사건의 이동 한번 발견한 시공균열은 시간 나침판을 통해 언제서든 이용 창세기 전 세계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클랜 몬스터 등급 하중상 희귀함을 나타낸 스페이스바리용의 반짝이는 아이템 수집 탭키로 적 자동으로 선택 이렇게 다 본 것 같은데 더 있네 오른쪽 클릭으로 사라지질 않네 물음표 그만 쳐다보고 게임이 말하고 있는 다음 장소 목적지까지 자동 이동 이미 완료라고 하는데 연구지구의 이바나스 길드에서 뮤스킷과 대화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그런 에스카토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시자 시간의 모래 10그램 음 네네 아 어머나스 길드에서 길드장이신 에버슈타인 제피르 펠큰에게 의심받지 않느라 부득이 다른 두사람과 따로 떨어져 행동하게 되었다더군요. 그럼 카나양이 다시 돌아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두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규란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멤버가 새로 오셨으니 크로노치 자격을 기울여. 멤버가... 오케이. 아... 아이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크로노치... 아 크로노! 시간 크로노! 크로노, 크로노 할 때 단어가 이상한 거 붙어있어서 항상. astronaut, 우주비행가, and not, 에다가 크로노를 갖다...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는 요새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영어, 한글 단어들, 외국어 단어를 갖다 막 붙이는 거. 아,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크로노, 너치로 활동하기 위해선, 자, 그건 바로 크로노, 너치. 크로노, 너치의 기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런 부... 아, 패키지 게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MMORPG 스타일이 아니라 전술적 파티, 그, 조작 게임. 엑스컴! 창세기 전 딱 세계관하고 무기, 막, 마법 이런 거 다 갖다 붙인 다음에 그냥 엑스컴과 같이 만들었으면은... 아, 실제로 배경도 막 우주선 막 타고 다니고 엑스컴2랑 맞아 떨어지겠구만. 음... 스토리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군사지구로 가서 다크니아를 만나보세요. 군사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공간 도약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에스카토스의 각 지역 건물 밖 연구지구의 재혼실을 찾아가세요. 매번 번거롭다니까. 길드마다 마튼 업무가 달라서... 그거야... 오케이, 그럼 순간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뜨뜨뜨뜨뜬... 마을밖에, 마을바로 밖에 있는 몬스터 잡는 거 빨리 떠가지고 게임의 전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언제 그게 뜰지... 무슨 일입니까? 오케이, 언제쯤이면은 더 이상 초상화 없는 캐릭터 뜰까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나침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스, 예스... 나중에 카메라 화면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잠시만... WASD키가 카메라와 맞춰지지 않는... 오케이, 이제 되네? 아까 전에 왜 이상... 다른 캐릭터와 대화하면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고정되나봐요. 어... 오케이... 중간중간에 버벅은 대고 있지만 실시간 로딩들은 그나마 금방금방이네요. 에스칼투스의 치안을 담... 자, 그럼... 다크... 으흠... 다크니아... 아, 이제 좀 플레이어 있나요 지금? 구룬! 아, 구룬... 사람인 것 같진 않은데? 사람인가? 초록색은 NPC라면... 파란색은 사람이겠죠? 예, 한 명 지금 있는 것 같네요. 이 방에? 이 공간에? 헤이... 이제거나... 푸푸푸... 푸푸... 푸푸... 에스카투스의 치안관 다크니아라고 해. 오랜만이에요 다크니... 아하하하... 그런데... 아하... 뮤스키 세계... 그런 이유람... 크로노너츠가 제... 예를 들자면... 에스카투스의... 차라리 이렇게 다 기본적인 거 배우는 식으로 흘러가게 한 다음에... 다음 순간 이제 너가 기억상실이다 뭐다 해서 아까 그... 게임의 오프닝처럼... 어떻게 해서 이... 노엘과 만났는지 막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흐름이... 안탈리아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느 시공이 더 저렴한과 같은 실용적인... 그런 거... 안되겠어... 다크니아에게 맡게 되면... 아... 크로노... 에스카투스는... 자 여기... 이... 얍... 이미 알고 있어... 원래는 시공간 도약...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착하기로 했어... 시공간 도약 엔진을 이용해서... 라이트 블링국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하... 시공유트... 다른 질문 있어요... 점 점 점... 궁금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대화 창의 뿌리가... 요... 항상... 되돌아가도록... 첫 번째로 되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대화가... 질문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화 선택지 있는 게임들이... 스카이립 막 이런 게임... 그... 그... 갑자기 생각나냐... 예... 베데스타 게임들이... 가장... 그쪽... 문제... 주범인데... 만나면... 모든 선택지에 이걸로 대화 끝내겠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항상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대화... 다음 대화... 다음 대화... 오프닝이 없었다면... 지금 플레이어가 하고 있는 게... 진부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프닝 또한... 하는 게 없었으니... 오프닝 또한... 하는 게 없었으니... 군사 길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다른 장소로 드디어 가나요? 좀 싸우려나... 아... 이미 들었는데... 또... 옵... 포기... 노... 나침반 사용법 듣기... 어... 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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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타임 리퍼 알파의 날개를 구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알파의 날개는 연구길드에 있는 이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고... 오케이... 아이템 획득... 퀘스트... 첫 번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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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메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함께 해결되는 건가... 흠... 아... 원래 이쪽 가는 게 맞았구나... 카메라 이동이 왜 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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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월드맵인가봐요... 주신교의 폭고에 반대하는 제피르 펠컨이라 불리는 반주신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주신교는 이대로 부착해 혈연이 되어 있었다... 제프린 펠크는 이전에 일행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위장했던 단체 이 시공은 그 사건 직후의 시공인 것 같다... 일행은 이 시공에 있는 크로노너츠의 곤란일단에 의뢰받아 이 시공이 도착했다... 도착한다... 다른 건 몰라도... 예... 오프닝 때도 드러났었고... 공을 들이진 않았다... 라고... 예... 막 만들었다고 말할 순 없는데... 진짜... 왜 이렇게 언나간 게 계속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시대가... 시기를 늦게 탔다는 언나감인지... 아니면 게임 자체의 여러 부품들이 서로 언나갔다는 느낌인지... 아직 플레이 한 걸로는 파악이 안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1일 2회 무료 입장 가능한 시공입니다... 그래요... 가죠... 플레이 시간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예... 그... 하루에 한 번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돈 내고 사야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게임 내에 얻을 수 있는 그... 뭐지... 시공 가루? 그걸 이용해서... 예... 저... 번쩍번쩍하는 거... 통신... 한다라는 걸 표시하기... 그래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놓치는 것 때문에... 막히고 싶진 않으니까... 나중에... 그... 미션... 미션은... 먼저 수행해야 할 미션을... 각 길드가 시간 낫... 각 시공을 떠돌다가... 미션을... 그 뒤에는... 나온 미션 내용대로 진행하면 돼... 시공마다 내용... 그리고... 시공에 따라... 썩... 응... 서브 미션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번외 임무야... 아무튼... 미션과 서브 미션을... 타임리퍼 10마리 처치 후... 타임리퍼 시그마 처치... 뭔가 더... 거창한데... 그... 그... 생각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플레이한... 국내 온라인 게임은... 그거죠... 숲... 트리오프라이프... 라이프오프트리였나... 예... 그 게임 보다... 왜 더... 뭔가... 부실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거창하기 때문에... 더... 빈틈이 느껴지는 듯한건지 몰라도... 아...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나? NPC처럼 보이는데... 아... 전투 시작 F... 캐릭터 개별 조작... 원... 투... 쓰리... 시간 정지라는게 없는 상황에서... 분대에 대한 전술적 이동... 조종이라는게 무의미한데... 그니까... 무의미하다기보니 거의 불가능한데... 흠... 흠... 오케이 F 눌러보자... 흠... 흠... X는 뭐야? 지금 나중에 막 보스전 같은걸 만나야지... 군대간의 전술적 싸움이란게 중요해질까요? 그런게 끝낼 의미가 없어지면은 언제였지? 예전에 게임톡할 때 2년전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 사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지? 그냥 화면 모바일 게임들 있죠? 파티원들이 있는데 클릭만 타이밍에 맞춰서 클릭만 딱딱 해주면은 능력들이 발동되면서 공격력 이런식으로 막 뜨는 9999 막 뜨면서 그냥 거의 클릭어 게임처럼 싸우는 어렵진 않다 어려운 노가다는 아니지만 노가다인거 이상의 가치가 어려운 가치가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말은 좀 적절하지 아는데 약간 뭐라 하지? 반보 아 그것도 몰입이 안되네 아 몰입이 안되네 F 누르면 그냥 애들 알아서 그냥 다 죽는 걸로 끝이야? 전투가? 인벤토리 인벤토리 인벤토리는 인벤토리고 스킬 포인트 배치 오케이 지금 오른쪽 끝에 있어 보이는게 뭔가 원소 상성? 이런걸 말하는 걸까요? 왠지? 음 원소 상성 비스무리한거일거 같은데 애들 색깔 노란색이니까 보라색이 데미지를 더 많이 입힌다 막 그런거 좀 해 이러고 오 유 유 아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제가 제 채널에서 최초로 다뤘던 온라인 어? 이렇게 저 녀석이 타임리프 대장일거야 대장? 보스 같은 건가? 오케이 보스 누구야? 보스 같은 거 싸운다면 좀 뭔가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타임리퍼 시그마 처치 이게 메인 미션이라니까 보스 싸움이 있겠네요 그 뭔가 온라인 MMORPG 게임인데 막 군단 같은 거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든다 이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특히나 군단이라서 예 플레이어가 막 부대를 막 조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특별히 뭔가 거기서 튀어나왔던 건 없어요 오케이 위치의 전환을 실시간으로 할 이유가 그렇게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장기 싸움이 벌어지면은 의미 있는 배치가 발생 전술적 싸움이라는 게 발생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장비 교체 막 이런 거 오케이 여기 이걸 봤어야 됐다 시간나침반 캐릭터 관리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면 조금 흥미를 가져볼 수 있죠 게스트? 오케이 얘네들 언젠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 창세기 전에 오픈베타 나오고 나서 뭔가 카드 시스 카드처럼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그 요게 그 느낌인가 기본 군진 아르카나 훈련 이건 뭘까나 각성 장비 멘토 목록 장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동기 검법 적을 검으로 공격하여 3,3 무속성 물리 연 연달아 공격하여 6,7 무속성 물리 필살기 아 1,2,3 능력들 누를 수 있었네 자동기랑 일반기랑 뭐가 달라 자동기는 자동되고 3번 능력 발동은 필살기이고요 그러면 일반기는 어떻게 쓴다는 거야 쓰지 않는다는 건가 필살기가 교체되나 흠 뭐 천천히 설명해 줄 거라고 아 물음표가 있었네요 잠시만 전혀 퀘스트는 퀘스트 아르카나 퀘스트는 뭘까 딱 와닿는 느낌은 그 뭐지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특별 이름 이름이라 하나 뭐 뭐지 호칭 막 이런 거 얻었을 때 능력 향상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획득해가지고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건가 예 창세기 전에서도 그거죠 그 예 부대 같은 거 막 고용하고 그랬었죠 3에서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야 보유한 캐릭터가 캐릭터들마다 특수 이벤트가 있다는 건가 퀘스트 라인이 영자조합기 뭐야 영자조합기 영자조합에는 영자조각 사용 각 종류 매체에서 5개 이상 피해 원하는 개수만큼 영자조합을 시작하여 금액이 지불되며 조합이 진행 한 번 시작된 영자조합은 취소할 수 없다 영자조합 완료하는 시간이 걸린다 조합가속제를 써서 즉시 완료할 수 있다 조합 완료를 아르카나를 화를 크게 나세요 아르카나 조합금액 9 소지금액 3000 힘 민첩 계속 5개 영자조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5개 넣는데 힘 16개 그 말이 아닌가 카드를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아르카나가 실제로 카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음 이건 뭐야 어 아르카나 마일리지가 빵이 됐네 영웅 아르카나 상자를 1개 획득했습니다 그래요 사용시 영웅 등급 이상 아르카나 1개를 획득한다 그래요 에피 긍지 농풍우사 로카로노 아까 오프닝에 잠깐 얘기가 있었던데 퀘스트 퀘스트는 퀘스트 이거 10개 이상 모아달라고 했었죠 근데 1번 퀘스트 그거 10개 모아달라는 거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질 않을 거고 그러면은 아까 인벤토리로 갔을 때 유 캐릭터 관리 아르카나가 배치해 있었나 훈련 각성 이렇게 4000을 소모해가지고 얘를 각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각성시킨다는 게 뭔진 모르겠고 여기에 당장 그냥 배치할 수 있나 이 사람 튀어나오나요 지금 헤이 하 어디선가 많이 봤던 느낌이 드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알아서 탈출 못하나요 왼쪽 상단에 시공 아 따로 여기 있구나 잠시만 미션 재시작 어떤 게임 어떤 온라인 게임이 최초였나요 사실 제 기억 속엔 마비노기 또는 2D 파이터 게임 뭐지 던전 앤 드래곤 말고 던전 파이터 그 게임부터가 그 게임들 시기에서 이제는 열려있는 그 온라인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전투는 항상 분리되어 있는 그 던전들로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로딩이 필요한 아 완전 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던 게 와우 같은 경우도 던전이 있긴 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와우로는 그냥 구멍 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던전이 시작되는 거니까 너 왜 체크가 있니 이미 확인 했어 영자 단말기 아 다른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 저 오우 이미 알고 있어 인과가 필요해 가고자 하는 시공과의 인연을 말하는 거야 너와 인과가 있는 시공 정보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 우리가 왓 여기 이 사람 먼저 얘기하고 갔어야 되나 다시 다시 또 가라네 오마이갓 다시 아까 그 장소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무시하죠 예 메인 완료한 거 가자 그냥 게임 이용시간이 1시간 경과했습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 예스 예스 너무 전형적인 온라인 게임 흐름이라 오히려 이 게임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갉아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려나 그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온라인 게임 루트를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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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 게임이 가질 수 있을 법한 아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닌가 보고는 얘한테 한창 더 알아갈 수 있어요 레벨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주황색이 아마 레벨업이겠죠 오케이 레벨업 한번 하면 그만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아예 안 열렸네 또 가라고 하는 거야 타임리퍼가 그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야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로 오는 아 근데 어디선가 잘못돼가지고 연결이 지금 이제서야 모든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저는 소나는 안되고 애들이 뭐 알아서 잡힌다는 것 때문에 막 뭐지? 이게 게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전투의 흐름 플레이어가 얼마만큼 게임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게임인건지 아니면 초반이라서 이런건지를 판단 못내리겠으니까 지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뭐지? 그 네이버나 인터넷 돌아다니면은 막 무료로 그 그러니까 광고 뜨는거 보면은 막 뭐지? 손 하나 까딱 안되고 막 최고의 검 얻을 수 있는 게임 막 뭐라 하죠? 아마 그 이상한 광고 요즘 요즘은 못본거 같긴 한데 요즘은 못본거 같긴 한데 제정신이 아닌거다라는 생각이 드... 플레이어가 덜해가지고 많은걸 얻을... 음... 매크로? 예 이용한다 그거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거 무슨... 뭐하자는건지... 근데 그니까 이 게임은 지금 현재 그런거처럼 보이진 않으면서도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지금 능력 발동시키면은 막 이상한 화면... 오케이 화면들 뜨면서 막 능력들을 쓰긴 하는데 그니까 아 그 무슨 게임이죠 진짜? 스마트폰 앱에... 앱에 모바일 게임으로서 나와있는 것 중에 막 캐릭터들 이제 오른쪽에 뚝뚝 서있고 왼쪽에 이제는 거대한 보스 있으면은 밑에 지금처럼 보이는 스킬 막 이렇게 딱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러주는걸로 막 미친듯이 막 공격을 하나 한두번 클릭하는건데 막 백번 연계에 막 들어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막 아 이름들을... 기억을... 이런거 얘기를 들었던게 예전 막 2년전 막 게임톡 때이다 보니까 아 지금 흥미로운게 지금 딱 엿보이는데 지금 능력들 언제 발동시키고 하는게 어떻게 캐릭터들 배치를 하고 근데 전투가 지금 상대방들이 그 다음에 캐릭터들 얼마만큼 플레이어가 지금 관리하는지가 아직 그... 살아나질 못했어요 끝내 살아나지 않는 게임인지 아니면은 초반이라서 그런건지 근데 온라인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가 항상... 그러니까 MMORPG 게임들 와우 때부터 그 와우 포뮬라를 와우의 DNA를 갖고 있는 최소한 그것에서 기초한 모든 게임들에 대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비판은 막 엔드게임 만렙 되고 나서가 이제는 본격적인 게임이다 라고 하니까 싱글플레이 게임들 막 시작하서부터 게임 끝낼 때까지 뭐 2시간이든 5시간이든 8시간이든 20시간 30시간이든 끝까지 그냥 계속 몰입할 수 있는 재밌는 시스템들 재밌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게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만렙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뭐 끝에 가서 줄 재미를 얻으려고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재미없는 초반을 같이 플레이할 사람들이 있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이상 좋은게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게임을 즐겨나가는게 뭐 친구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 덕분에 크게 이제는 단점들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렙 찍으면서 이제는 재미있는 던전 레이드 막 이런거 하면서 온라인 게임들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친구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거라는 온라인 게임들 수준으로는 싱글플레이 게임들 안할 최소한 싱글플레이에 맞춰져 있는 그런 흔히 저희가 패키지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게임 그래서 벗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러셀에게 가야되는구나 이 방에서 못가지 자동으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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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캐릭터들 그 뭐지 커대한 월드맵 그 게임 딱 맵을 이동하면 이 화면에서 NPC들 있는 공간에 그냥 짝대기 하나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 캐릭터들 초상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들 하면서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저 캐릭터 차라리 이 마을에 있는 상황들은 비주얼 노블처럼 뭐 비주얼 노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이 공간이 전혀 필요 없단 말이죠 최소한 지금 아무도 지금 두 명 두 명 지금 플레이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 더 세밀하시 세밀하래 더 빠듯하게 만들지 팍팍 꽉꽉 채워가지고 순간순간을 러셀 그 시공간에 있는 애였죠 오 마이 갓 다시 또 가야돼 오케이 아니 근데 분명 되돌아가라고 했었는데 시그마 잡는 순간 되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포기해버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다 다시 되돌아간 다음 또 가야되는건 이상한데 모르겠다 지금 딱 이미 스크린샷을 통해서 드러나는거는 막 측면 공격과 범위 공격 이런걸 연계시켜가지고 뭔가 한다 이런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왓 보고 이미 했어 아 아 게임에 아 갓 탭키 누른 다음 F키 누르는걸로 1초면 끝나는 적을 잡는다는거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둘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는 제가 문제네요 제가 문제에요 뭐 애들이 알아서 싸우고 있는건 흥미롭긴 하다마는 저는 그냥 지휘관 되고 그래도 말이죠 알아서 차라리 이런 상황 차라리 옵션 옵션 있나? 알아서 주변 캐릭터들 군단이 아이템까지 줍는 자 이런거 있다면 제가 조금씩 더 차라리 그런 방향 갈거라면 손도 대지 않고 아이템도 먹을 수 있게 번거로운것 남겨두는건 뭐지? 라는 생각 밖에 안들죠 당연히 먹어요 먹는게 음 없는것처럼 보이죠 싸우지 않을 때 능력 쓸 수 있나? 아 체력 회복하는 능력이야? 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아 으흠 으흠 발견 살아높 건더 이것이 미죽의 경치다 으흠 만만치 않군 아 이제서야 뭐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너무 쉬워서 자동으로 싸우는 이런 것들이 나쁘지만도 아닌데 그 사이사이에서 너는 지금 근접전 전사니까 적이 움직였을 때 마법사는 항상 그의 뒤로 움직이게 하고 너는 불마법을 쓰니까 얼음마법을 쓰는 얘한테 접근을 하고 뭔가 이런게 자동공격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지 자 이제 확실히 가라고 합니다 되돌아가라고 몇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 이 화면 계속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화면 캡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F1키 혹시 F10 No 누군가에게 가서 말걸기 이게 또 카메라가 멋대로 안 따라왔네 무슨 일이시죠 이제 엔터가 안되고 아 이제 슬슬 아 레벨업 어 레벨업 한 것 같은데 경험치 바가 아까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무슨 게임이죠 그 무협 무협 게임인데 NC에서 만든 거 있지 않나요 뭐였지 소울 앤 블레이드 맞아 그거 오픈베타 당시에 조금 했었는데 웃기지마 최근 나온 국내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검은 사망 제가 한 것 중에서는 역시 검은 사망이 그나마 가장 참신한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는 게 전투 시스템도 가장 나은 것 같고 이거는 가장 참신 전투 시스템 가장 참신한데 예 여러 명 동시에 막 분대처럼 관리하는 건 없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싱글 플레이 게임이었으면 지금 있는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뭔가 최소한 막 뒷배경 이야기 한 10분 이상씩은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 각자와도 한 30분씩 대화를 하면서 막 너는 누구고 얘는 왜 뭘 하고 막 이런 게 실제로 카드 막 수집한다라는 거 이상의 아무 무게감이 없으니까 MMO 게임들이 갖고 있는 솔직히 기 처음 와우 막 이런 거 막 한창 난리 났을 때 장점이라고 인식됐던 게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가진 무게감이 게임 내 세계에 이제는 살아 숨 쉬도록 만들어지는 그 원동력이 되었는데 반대로 게임 자체가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런 모든 게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이템 덩어리 그 이상도 아닌 캐릭터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얘기했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단점이 조금 무마될 수 있으니까 좀 뭐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그 느낌을 이 게임 자체가 이제는 그 흥미로운 뭔가 예 흥미로운 컷신 들이랑 뭐 약간 오케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호기심이 동화할 수 있는 스토리 이런 걸 던져주지 않을 때 이제는 같이 이제는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픈베터 처음에 했을 때 들어왔던 그 상황에서 보다는 이 게임의 장점을 좀 더 훨씬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지금 마치고 마치는 상황이네요 다행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장점들이 엿보이니까 그것이 최소한 저와는 더 맞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그 버린 듯한 잠재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쉽다고 해야 될지 솔직히 오프닝 딱 보고서 10분 플레이 했던 그때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을 제외한다면 이 게임 절대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좀 쓸데없는 것들 제가 싫어하는 온라인 게임 요소도 그냥 다 이제 잘라내 버리고서 깔끔한 딱 이제는 스토리 진행형 게임으로서 이제는 캐릭터들 만나 수집까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단순한 액션 분대 조종 게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 몇 시간인가 한 시간 좀 반 넘게 진행을 했는데 확인할게요 여러분 뱊이 뱊이 뱊이